극단은 언제나 단조로워요 북극 남극은 장은 미는 있지만 아름다움은 없어요 아름다움은 언제나 극과 극 사이에 있습니다 극과 극에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색은 원색과 원색 사이에 있어요 원색이 빨로 파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이 원색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색들은 빨강과 노랑 사이에 있잖아요 빨강과 노랑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랑과 파랑 사이에 있고 파랑과 빨강 사이에 있잖아요 맛은 극과 극 사이에 있거든요 마늘이 맛있습니까? 고춧가루가 맛있습니까? 된장이 맛있습니까? 간장이 맛있습니까? 그 자체로 그건 전부 다 극이에요 그건 맛이 없어요 그 맛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마늘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이에 맛이라는 게 존재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칠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는 음악이 아니에요 소리는 소리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소리예요 음악은 뭐냐 도레미파솔라시도 원음을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은 극과 극 사이에 맛이 있고 아름다운 색도 원색과 원색 사이에 아름다운 색이 있고 소리도 극과 극 사이에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극단이거든요 있다는 것도 극단이고 없다는 것도 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바깥이 있습니까? 이 우주 공간이 바깥이 있습니까? 우주 공간이 안이 있습니까? 허공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도 없고 안도 없으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원이 시작이 있습니까? 다 시작이니까 다 끝이죠 시작이 없으니까 다 시작이고 끝이 없으니까 다 끝이죠 그렇죠? 그럼 시작과 끝이 있으면서 없는 거고 없으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시작과 끝이라는 게 극과 극이거든요 그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다 시작이면서 다 끝이야 시간과 공간이 극이에요 극 인간의 의식이 거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야 시간적으로 뭘 보려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공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간과 공간이 극과 극인데 그 극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생산해요 종교가 하나님을 생산한다니까 이상하죠? 종교가 하나님을 생산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틀을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해서 자기 종교 틀로 딱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수 기계에 있죠 국수 국수 기계에는 밀가루를 넣으면 무조건 국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수 기계만 딱 만들어놓고 밀가루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 절대로 국수밖에 못 만드는 밀가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밀가루가 그렇습니까? 만두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국수 기계를 가진 사람이 나는 국수 기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밀가루는 국수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만들 수 없습니다 제 국수 기계를 가지고 밀가루를 평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 말 마찬가지로 종교가 자기 신학 자기 철학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딱 생산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극단 속에 갇혀있나봐요 극단 속에 극단이라는 틀이 틀 속에 갇힌단 말이에요 국수 틀에다가 밀가루를 맞추듯이 밀가루가 만두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고 다른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빵도 만들고 그런데 내가 국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못 만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데 종교가 그런 웃기는 하나님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종교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딱 틀을 만들고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딴 데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부 다 사입이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예수 틀이 있어 예수를 자기가 생산해놨어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예수를 딱 만들어놓고 딴 데서 예수는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생긴 거다 하면 그것도 틀린 거야 우리가 생산한 것만 맞아 그러니까 국수 기계를 가지고 국수를 뺀 아저씨가 옆에 가게에서 만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버려야 됩니다 수제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쓰레기입니다 그거 그거 사입입니다 그거는 밀가루의 사입입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뭐라고 그 틀이라는 것 속에 극단 속에 갇히게 되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극단 속에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자연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틀이 틀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자연은 많은 틀이 있어요 포도나무라는 틀 사과나무라는 틀 밤나무라는 틀 옥수수라는 틀 이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틀에는 옥수수만 나오죠 그렇죠? 사과 틀에는 사과만 나와요 포도 틀에는 포도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공기가 틀 속에 들어가서 채워주잖아 공기가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햇빛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옥수수에 들어가면 옥수수가 돼주고 그렇죠? 햇빛이 사과나무에 들어가면 사과를 채워주고 햇빛이 포도나무에 들어가면 포도를 채워줘 그게 틀을 가지고 공기가 내가 나는 포도를 만들 거야 나는 포도밖에 못 만들어 나는 사과밖에 못 만들어 이런 자연은 존재하지 않아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게 해줘 땅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게 해줘 땅이 자기 틀을 가지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주에는 틀이 없어요 진리에는 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석가는 틀이 없는 분이고 예수석가는 석가의 말씀은 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야 갇혀 있는 게 없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다 열린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종교라는 빵을 딱딱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기독교 들어가면 기독교라는 빵을 딱 만들어내고 불교에 들어가면 불교라는 빵을 딱 만들어내고 사람을 종교인이라는 종자로 딱딱 만들어내버린단 말이야 원래 사람이 틀이 없었어 생각 속에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좋은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 교인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서 벽돌 찍어내듯이 딱딱딱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극단 속에 갇힌다 극단 속에 틀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틀 속에 갇혀버린다 극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극단 속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부처나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과 예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로 생각하거든요 성경과 예수가 곧 기독교다 불경과 부처가 곧 불교다 그게 아니야 불교라는 건 하나의 틀이에요 그럼 국수 기계라니까 성경은 물가루라면 기독교는 국수 털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가면 국수를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전부 다 수질이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는 사람을 국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죄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죄인을 용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했어 예수님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아는데 용서한 게 뭐냐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이루었어요 그 사랑의 세계는 틀이 없다 율법은 틀이 있는데 사랑은 틀이 없어 하나님이 원리를 몰라서 구원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비원리적인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의 목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야 원리는 틀이 있는데 사랑은 틀이 없어 원리의 목적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목적의 세계에 도달했다 이 말이야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극단 속에 머무는 안 된다 극단 아름다움도 극단에는 없다 원색과 원색 사이에 아름다움이 있다 마늘과 고춧가루, 간장, 된장 이것 사이에 맛이 있다 도렘파솔라시도 사이에 음악이 있다 도렘파솔라시도는 소리지 음악이 아니다 극단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좋아하지 마라 있다 없다에 주관받지 마라 원주가 시작이 없으니 다 시작이요 끝이 없으니 다 끝이다 끝과 시작이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음과 없음이 그런 거다 그래서 극단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내τό 아니 아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